야, 얼마나 웃길까. 형, 반대쪽 가서 잡아. 반대쪽으로 간다, 제가. 어? 떡밥 좀 이렇게 와서 쟤 여기로 오기 못하나? 야. 온다. 온다. 어, 돈다, 돈다, 저 돈다. 돈다, 돈다, 저 돈다. 저기다. 반대쪽으로 가. 아, 돌아간다. 돌아간다, 돌아간다. 그 와중에 또 한 마리 잡았어. 형, 앞했지? 어, 지금. 오는 것 같아. 반대편에 지금, 반대편에. 어, 거의 다 왔네요. 형, 찌를 잡아. 가까이 오면 집어도 되는데. 어. 떡밥. 떡밥. 형, 내가 던질게. 떡밥. 빨리 떡밥 갖고 와, 빨리. 가까이 오나보다. 어, 거의 다 왔네요. 아, 저 낚싯대 새로 산건데, 저거. 어, 다시 가네, 또. 야. 왜 가? 반대로 가야 돼, 반대로. 아니야, 저쪽이야. 아니야, 저쪽이야. 아니야, 저쪽이야. 야, 너 희한하네. 힘이 엄청 좋네요. 우와. 해찬아, 떡밥 좀 만들어줘. 알았어. 어? 야, 그냥 송동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. 아, 저 낚싯대 새로 산건데, 저거.